모두가 다 공짜를 원하는 겁니다 공박사 열심히 떠들어 그래 해결되면 좋은 거고 해결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모두가 다 공짜를 원하는 겁니다 아무 비용을 치를 생각이 없는 겁니다 원래 본래 인간이라는 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에 밝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이나 눈앞의 비용은 크게 와닿지만 다음에 치료해야 될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리 크더라도 좀 무관가한 것이 그게 인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냥 넘길 일이 있고 그냥 넘기지 않아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아무도 이 선거가 무너진 사회가 앞으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게 될지에 대해서 문정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정권의 폭주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주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다 침묵하는 겁니다 공병호 tv가 내보내는 그 제야 전문가의 밝히진 결과들 같은 경우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 좀 공유를 해가지고 공론화시키는데 힘을 더해주면 좋은데 그 사람도 아는 거죠 그렇게 하는 순간 그냥 찍혀가지고 구독자 수도 줄어들고 못 보게 할 테니까 다 그냥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83세가 되는 김대중 전 주필 같은 경우도 그냥 딴 주제 이야기하지 일체 언급 안 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침묵하는 겁니다 공유제의 비극인 거죠 함께 이익은 나누고 비용은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것은 절대 지불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사이가 흘러가면 누구도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고도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낙관주의를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문제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열악하게 됐습니다 대법관들이 판례 같은 걸 통해가지고 QR코드라든지 투표의 관리관 문제라든지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 드러난 많은 부분들을 합법화시켜주는 판례를 많이 지난해 여러분들 연말부터 남겼기 때문에 이제 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맡았고 그런데도 사회는 자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의지가 거의 없고 일부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일이 바빠가지고 좀 늦어지는 것 같다 천만의 말씀 할 의지가 있어선 볼 수 있는 거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의지가 전혀 없는 거야 의지가 없고 그냥 뭐 정신이 없기 때문에 대선하고 이런 지방선거에서 다 그 문제 많은 사전투표하자고 그냥 본인이 나섰던 거 아닙니까 누구도 비용을 안 치르려고 하니까 정말 양심 마비사입니다 이러고도 나라가 앞으로 온전하리라고 생각하게 되면 정말 저는 끔찍한데 이렇게 하고서도 뭐죠 나라가 이제 다음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볼 때는 현재 상황을 미뤄보면 선거 사기 문제가 밝혀질 가능성은 상당히 확률적으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데까지 내가 하겠지만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동갑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도무지 저가 할 때는 납득불가 이해불가 청량불가 그런 것 같대 체제가 바뀝니다 체제가 공부하자면 체제가 바꾼 게 뭐가 바뀝니까 죽도록 고생을 하겠죠 가난해지고 누가 지금 여러분 이 문제를 나서 가지고 국토본이나 그런 부방대라든지 그런 몇 군데 재배하고는 지금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국제역사의 인물과 사상의 세계를 소개합니다